다음은 부처님 오신 날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스스로 끊임없는 정진을 행하는 재가불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정진을 통해 마음속의 부처님을 찾는 불자가 있는데요. 김상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 59살의 해안행 불자. 겉모습은 여느 불자들과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의 정진은 선빵수자선이 못지않습니다. 해안행 불자의 화두는 항상 참날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행복감을 느끼고 이 세상에 걸림이 없음을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부처죠. 싫고 좋고 없고 미움 싫은 것도 없고 싫은 마음도 없고 하기 싫다는 생각도 없고 그래요 저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울을 듯이 똑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우주복계가 다 하나잖아요. 항상 행복해요 저는. 해안행 불자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건 40여 년. 오늘도 조계사를 찾은 해안행 보살은 참날을 찾으며 부처님 전의 기도를 올립니다. 해안행 불자의 일관은 새벽 3시에 일어나 108 참여를 하고 참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 조계사 설림원에서 서장, 서녀, 유식을 공부하고 매일 금강경을 독성한 뒤 밤 11시에야 잠이 듭니다. 해안행 불자는 법화경 700독에 제가 안고도 시방거를 성만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해안행 불자는 일상입니다. 해안행 불자는 불자들에게 행을 먼저 실천할 것을 당부합니다. 항상 부처님 오신 날로 저는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저는 신행사활을 할 때 항상 오늘 저녁에 몸을 벗는다고 하고 살아요 저는. 항상 부처님처럼 행을 하라고 그래요. 행을 대기 중요시해요 저는. 행하고 기도하고 같이 가야 돼. 기도는 이만큼 가고 행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부처님은 가게 돼 있어. 부처의 길로 가게 돼 있어. 이처럼 해안행 불자의 정진을 보면서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한 불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베스 뉴스 김상진입니다.